부인의 눈에는 내가 그리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요. 국왕의 자리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사람으로 보이는 거요. 결국 일이 됐사옵니다. 절대로 용서치 마시옵소서. 정확히 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편전으로 와서 국세를 받들라는 명이십니다. 용서는 잔인한 짐승이다. 네가 스스로 그 짐승을 찾아왔다는 게 너무나 서글프구나. 네가 원하던 것이다. 네가 쟁취한 것이다.